지금 시작하자! 이곳이 네놈들 무담이다! 모두 없애주마! 모두 없애주마! 슈아악! 성을 맞봐라! 광전패에 일격을 받아라! 으어어어, 꺼져버려! 으어어어, 꺼져버려! 이랑치로 모든걸 쓸어버리겠지! 모두 없애주마! 느껴봐라! 이렇게 커다란 멈추를 피할 수 있을까? 냄새가 나는군 도망가라! 다 날려주마! 남떠러지고 떨어뜨려주지! 다 넘겨라! 이렇게 커다란 멈추를 피할 수 있을까? 이걸로 끝이다! 다 덤벼러! 다 덤벼러! 다 덤벼러! 다 날려주마! 모두 살아라! 다 덤벼러! 다 덤벼러! 다 덤벼러! 다 덤벼러! 이렇게 커다란 멈추를 피할 수 있을까? 다 덤벼러! 다 덤벼러! 다 덤벼러! 다 덤벼러! 이걸로 끝이다! 다 덤벼러! 모두 없애주마! 다 날려주마! 이걸로 끝이다! 다 덤벼러! 끝장내주마! 다 덤벼러! 다 덤벼러! 모두 벗혀버리겠다! 다 덤벼러! 다 덤벼러! 다 덤벼러! 다 날려주마! 모두 없애주마! 곯도 보내주마! 솔로 보내주마! 다 꺼져버려라! 모두 없애주마! 이 방식으로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 모두 없애주마 다 덩겨라 내 앞을 가로막다니 용 살 수 없다 다 덩겨라 이렇게 커다란 뭉치를 피할 수 있을까 남쪽을 좀 떨어뜨려주지 다 덩겨라 어디 한번 봤어 보시지 다 덩겨라 죽어라 이 방식으로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 허약하게는 흑여정들이여 나에게 힘을 다 덩겨라 빠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